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자,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하 경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종룡 기자입니다. KGM의 전기차 토레스 EVX입니다. KGM은 올해 말까지 토레스 EVX의 국내 판매 가격을 200만 원 인하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토레스 EVX의 올해 국고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원 정도 줄어들자, 단기 수익성보다 고객 부담 최소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판매 가격 상한을 5,500만 원으로 내리고 출고 가격을 낮출 경우 인하액의 30%, 최고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최근 전기차 구매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최대 700만 원, 기아는 EV6를 300만 원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출시 가격이 보조금 최대 지급의 기준인 5,500만 원보다 낮지만 차량 가격 할인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가격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고자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로 부장한 중국산 전기차가 올해 안에 국내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기차 가격 인하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